ㅎ ㅅㅅ 쉴드? 쉴드 업? 알았어 지금 근데 업에서 지금 쓸모가 없어 기다려 퀘스트 깨고 잘가라잉 전투드론 전투드론 딱 3칸 됐어 전투드론 하나 멈췄다 다행이죠 헥 삼탁 안되네 녹아다가기야 attribute 더 tales 예지에 무슨 일 빨리 올라야되는데 저 시키죠 어? 뭐야 뭐야 안사길 잘했네 야 그러면은 지금 이 조합이 가능해 이온블, 글레이브, 아르테미스 아니면 글레이브, 버스트, 아르테미스 나 실드 올려야되는데 아르테미스를 뭘 버려 아르테미스를 버리면 못쓰는데 이거 지금 조합이 홀라 어 지금 조합이 홀라 어 지금 조합이 홀라 차라리 난 방업하자 깔끔하게 방업하자 깔끔하게 오케이? 됐지? 시드 3칸 나 못들어 이제 아! 성점있네 이렇게 돌아도 될거 같은데 애매한데 이리로 가면 되는데 캐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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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자 캐스트로 잘가라 음 예제맛 뭐야 각이 잘 안나오는데 또 퀘스트야? 뭐 주는데 이거? 다 끝내버리지 뭐 조타실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막고 일단 뭐여 이거 티타늄 시스템 웹이야? 55? 아 귀엽고 푹신해 저거 불 꺼지냐 야 이거 설령 못 깨도 얼락했다 개이득이다 아 아 스트레스가 아예 쉴드가 아예 없어? 야 뭔 그런 쓰레기 같은 아냐 시청자 말 안 들을거야 난 토르스를 제일 쓰레기를 치기 때문에 제일 재미없고 제일 짜증나 아 이 엔지 뭐하는데 근데 저장 안했었구나 써봐야 알지 써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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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 못써 이거 아 좋다는 하나 사라고? 아 좋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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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시끄럽지 기적 시 시 시 시 시 시 진짜 진짜 너 놓아라 깔끔하게 끝내자 피우 파고 와 오 faut 피우 파고 굴언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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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으흠 야 문 연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불 끌때나 좋지 그냥 냅두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최고야 37%까지 올라가네 아우씨 아 은폐장 파네 못싸 어차피 폭발물 복제기 드론을 안파네 12 맞추자 이 멘티스냐? 뭐 넘어왔는데 잠깐만요 인간인가? 아아 그렇단 말이지 여기서 긁을 수 있는게 많지가 않네 내매하고 아아 잡는다고 해도 딱히 이득은 없는데 보내줘 볼까? 혹시 또 줄 수도 있잖아 알았쓰 안돼 잠깐만 이러는데 전투렌즈다 덤벼라 아니네 아아 아이 진짜 이씨 좋다시를 건들지마 이씨기야 뭐야 애들 근접능력이 뜰떼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아 보내준다고 뭐 주는거 아니에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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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으로 개선 개꿀 흠 이러면 좀 있으면 저기까지 쓸 수 있겠다 컴뱃드론까지 해적 해적? 민간인? 해적으로 가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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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 흠 흠 흠 벌에 흠 흐 흠 흠 뭐야 anni 너, 너 없지 뭐 너, 너, 너 뒤졌어, 넌 이제 멍청이 됐구요 아 이 정도 괜찮아,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뭐 이겼어 하나? 으이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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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시 불났다 점프부터 하자 애매한데 일단 불 끄고 갈까? 아 근데 계속 뭐 날라오는데? 수리부터 해봐야지 피 많이 깎였네 피 많이 깎였네 헤헿 띨 띨 띨 띨 띨 럨 띨 띨 띠 띨 띨 띨 띨 아..더러네? 이게 베스트네 제 무기 배블리 없어 쉐드를 맞고 아 미사일 방어 아 미사일 방어 아 나 저 진짜 데인 방송 들어오니 짜증나네 한 번에 끊이자 한 번에 수비가 따라가나? 이혼 확산인가? 뭐야 이거 한 방에 죽네? 이혼들이 한 번에 한 방에 죽네 아 그래요? 아 상대 적이 터져서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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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기 아직은 급하진 않으니까 125? 아이씨 은폐장 한 번 걸어보자 은폐장 한 번 걸어보자 나이스 오케이 이득 초이득 완전 이득 위로 돌지마 위로 돌지마 아 나르러 갈까? 정거장? 캐스트 저 있네 캐스트 빨리 깨자 이수 아이씨 잙 장생 으흐흥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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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런트 이게 아닌데? 왜? 아! . 왜 이라고 와? 아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이거 100이면 업그레일 할 수 있거든? 아 일자리 뭐 무기 하나 있으면 딱 되는데 지금 상점 안나오네 이렇게 하나? . . 졸탄 쉬드 그게 뭐지? 아이씨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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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은 애매한거? 한번 여기저 두번 세번인데 목숨가! 아 가능해! 가능해! 아냐! 가능해! 가자! 인생 뭐 있어? 와 얘 미쳤다 얘 뭐야 이거 아르테미스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왔다! 3타 다 들어갔네 아 아 이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 번만 노려야돼 진짜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다 지금 응? 이거 슈가 스텔스요? 후 2. 2. 3. 3. 4. 4. 5. 6. 8. 8. 9. 10. 10. 10. 10. 11. 11. 지금 잘했어 해줘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엔진 쪽이 막 들어오냐 아이 쓸모없게 이거 봐야돼 이거 봐야돼 여기 살아야 살아야 문을 업그를 해버리고 업그를 업해주고 아 전투한지 진짜 말도 안되는게 들어와 오 너무 많아도 필요가 없는데 전투들은 앞으로 뭐 세크가 얼마 안남았기때문에 여섯개만 팔자 11개하면 충분해 11개하면 충분해 충분해 어휴 야 이거 상점 안나오잖아 이제 가자마자 난 싸울걸?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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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이 나오긴 하냐 과연 아휴 아휴 무기를 줘야될텐데 밴프님 밴프님 이거 갈 수 있어? 갈 수 있어요 없어요? 뭐야 사방에서 오네 미친게 업글 업글 알았어 리페어 가도 돼? 알았어 리페어 가도 돼? 알았어 흐흥 받어 여기서 받어 받어 아 이거 봐 나만 돌자 다 팔아 다 팔아 오 상점 팔게 뭐가 있지 지금 이거 이거 팔고 스태스하면 돼 아아 안나왔어 스태스 이건 정배각이다 정배각 날 것 같은데 해킹? 알았어 해킹으로 뭘 해킹해 근데 엘 퓨스 퓨스 이즈 퓨스 퓨스 4실드 퓨스 해킹 업글 할까? 어? 해킹 업글 한 게 나을 것 같아 7초간 7초 이거 중요한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반응으로 되긴 돼 하나 깎으면 대한드론 팔아버릴까? 대한드론 팔아버릴까? 대한드론 필요 없는데 팔고 나 업글 할라고 팔고 업글 아니 근데 지금 얘를 못써 지금 나 에너지 부족해서 하나도 절대 깎으면 안돼 지금 이 상태가 최대야 싸울까? 야 바로 싸울까? 어? 아 잠깐만 아니야 저 전력 저 아니야 아니야 이것을 타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가자 힐 바로바로 해야 돼 가자 고! 크흡 크흡 크흡